그러니까 우리가 자금조달 계획서 있죠 자금조달 고가주택 하면 자금조달 계획서가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문재인 정권 들어와 가지고 의무화 시킨 거예요 2017년 9월 9월 26일날부터 이후에 거래부터는 무조건 자료가 제출해야 되고 예전에는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만 했는데 이제는 여기다가 조정대상지역까지 해가지고 이거 3억 기준으로 3억 이상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2020년 3월 13일 이후부터는 무조건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이라든지 서울의 부근 인근 지역은 거의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억 이상의 거래에서는 다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이 양식이 더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중유를 잡아낸다니까요 국토교통부가 이게 국세청도 아닌데서 자꾸 중유를 잡아내요 자금조달 계획서 그 내용을 예전에 제가 영상 하나 찍은 거 있으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울시의 평균이 거의 다 9억이 넘어요 9억 이상의 강남아파트가 거의 다 9억이 넘는데 여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이게 증빙자료가 보면은 일단은 내가 금융기관 금융기관 돈을 빌렸다 그러면 예금 잔액증명서 그 다음에 주식이나 채권을 매각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내 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상속세 상속이나 증여받은 금액으로 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내놔봐라 납세증명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에 현금 내 돈으로 했다 그러면 야 너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을 내놔봐라 너 그동안 세금 얼마 안 냈어 이런 식으로 황당한 환장하겄는죠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양파껍질 벗기듯이 하나하나씩 다 벗겨보겠다 이거 아니에요 너 네 말이 진짜 말인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부동산 절세 비결 10개 가지 한 사람들이 이게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데 안 잡히고 배기겠냐 이거예요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주택을 안 사버리면 되지 뭐 그렇게 하는데 안 싸가지고 그러면은 또 재산이 증식이 됩니까 그러면 증여를 또 해야 되는데 증여 안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처분을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처분 대금 부동산을 처분했다 부동산 처분 대금이다 그러면 네가 처분한 계약서 처분 계약서 내놔봐라 그런데 이게 참 진짜 제가 볼 때는 깜짝 놀랐어요 이 부동산 처분 대금이라는 게 아버지하고 미성년자인 자하고 같이 공동으로 어떻게 됩니까 주택을 주택을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취득을 했는데 아버지 돈은 아버지가 자기 돈이 있으니까 내가 냈다 그런데 자식은 이 미성년자인 자식은 돈이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있었는데 할머니하고 할머니하고 나하고 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를 내가 이거를 팔았다 팔아가지고 돈이 들어온 그 돈 가지고 이렇게 매수했다 내 지분만큼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이 신고 거래만은 그러면 이것만을 조사하는데 조사하면 되는 거를 너 이때 이 주택 있지 너 이 주택 너 취득할 때 너 이 돈 어디서 났어 이것까지만 소급해가지고 봐가지고 이걸 국세청이 다 알려줬다니까요 통보하고 이거 이거 편법 증여다 이거 이거 봐라 이거 옛날에 증여 받은 거 같다 이거 조사해라 그러면 나는 이거 이 거래 때문에 정직하게 신고를 했는데 이것까지 소급해가지고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또 이 밑에 몇 살 때 또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소급해서 세 살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 하면 세 살 때까지 내려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척기간 15년 사정거리에 있는 것들은 저는 이게 아주 이게 무섭다 그리고 이게 과연 이게 국토교통부가 해야 될 권한 내에 범위 있는 행위인지 저는 이거는 권한을 벗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소급해서 저런 식으로 세무조사 하듯이 찾아내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통보해가지고 과세 처분을 했다 물론 중요수 처분이 틀리지는 않겠죠 과세 처분이 그런데 분명히 이 부분은 제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세무조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 부분에 자금 출처 조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어느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제가 지금 저만큼 치열하게 소송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번 불복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권한을 함부로 남용으로 저는 제가 볼 때는 남용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대출 확인서 거래 내역서 내놔봐라 그리고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이 있었다 그러면 그래 그래 알았어 임대차 계약서 내놔봐라 그리고 회사 지원금 회사로부터 받았다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 회사로부터 빌린 사실 사채를 빌렸습니다 그러면 좋아 사채 빌린 계약서 내놔봐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부동산 취득 자금이라는 게 결국은 돈이잖아요 돈 그 돈의 출처를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든 돈의 출처의 소스로에 대해서 다 내놔봐라 증빙을 내놔봐라 그러니까 9억 이상 거 사려고 고가주택 사려고 하면은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내놓으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물망을 친 건지 투망질을 한 건지 그물을 이렇게 바다에다 탁 던져놓고 그 속에서 거래하면 들어와 들어와 안 들어올 수가 없잖아 거기서 이렇게 추려 가지고 국세청에다 던져주고 국세청에 나가서 칼 들고 나가서 막 재단해 버리고 세금 가져와 버리면 아니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러니까 그동안에 부동산 부자들이 쓰는 편법증여 기술 그거 10가지 써 본 사람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곡설이 나고 있을걸요 지금 다시 한번 제가 해볼까요 자가 자식이 부동산을 이쪽에서 샀죠 취득을 했어요 부동산 소유자 양도인 이쪽은 양도인일 거 아니에요 취득 고가주택을 고가주택을 취득을 했다 그럼 이 돈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났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온 소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온 소스 중에서는 친척이 친척한테 돈을 빌려 가지고 내가 했다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했다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를 아버지가 갚아주는 거예요 이 돈을 자식이 이거를 빌려 쓰니까 계약서는 이렇게 빌려 해놓고 나서는 나중에 돈 변제한 금액은 누가 했는가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정법에도 이 채무를 변제했다 하면은 그 채무 변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성년자 자식이면 더더욱 그렇고 소득이 없는 자식이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소득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한 경우를 확인하게 해서 1년에 2번 이상은 꼭 확인해 봐라 국세청이 직접 확인해 봐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다가 안 걸릴 사람이 누구 아니에요 당연히 걸리죠 이제 당연히 걸리죠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를 이용해라 부담부 증여가 부담부 증여가 제가 다시 말하죠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한 거예요 수중자의 채무가 아니고 증여자가 부담한 채무를 자식이 부담한 것이 부담부 증여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부담한 채무를 자식이 갚아야 돼요 자식이 갚아야 된다고요 이게 부가 금융기관한테 돈을 빌렸잖아요 이 돈을 빌린 거를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부담한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갚아야 되잖아요 갚아야 되는데 왜 자꾸 부가 이걸 갚아주냐 이거예요 이걸 안 하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증여죠 당연히 증여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국세청이 뻔히 아니까 다 찾아낸다니까요 부담부 증여만 신고 들어온 거 소팅하죠 소팅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와서 이제 채무가 완제됐다 변제됐다 원리금 변제된다 그 내역을 다 또 이렇게 소팅을 하죠 그러면 이건 누가 갚았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죠 또 그러니까 맘먹고 달라들면 확인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전세보증금 있잖아요 전세보증금 전세계약을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해요 전세계약을 해요 아들이 고가주택을 취득을 하는데 이 돈의 소스가 전세보증금으로 아버지가 줘요 내가 왜냐면 너희 집에서 내가 살겠다 전세로 그런데 나중에 국세청이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둘이 같이 살고 있어요 이거는 국교부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나와서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입주시기 그러니까 누가 입주를 했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자금조달계약서라든지 이런 거에 적으라고 하는 것 보면은 그러니까 누구하고 살고 있는지를 직접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잡아낸 거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는 그리고 또 저가양도 있죠 저가양도 저가양도를 해요 아버지 것이 한 17억 돼요 17억 된다는데 이게 자식한테 얼마에 주고 팔았느냐 12억 주고 팔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교부는 이거를 저가양도다 우리 상정법상 저가양도가 되려면은 이게 이제 시가가 돼야 돼요 시가 그런데 제가 볼 때 다시 말하자면은 이거는 자기들이 말할 때 자꾸 국세교통부는 이게 시세라고 그래요 시세는 시가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충분히 불복을 해야 돼요 이런 사건이 있으면 불복을 해야 되고 이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0%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17억하고 5억이잖아요 5억 5억이라는 게 17억을 이렇게 30%라면 3,1억, 3,7억, 5.1억 30%하고 3억 원 차이가 나면은 그걸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5억에서 5억에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적은 걸 빼니까 3억 하면은 2억 되거든요 2억 증여 재산가에게다가 이제 그 증여서 매기고 이거는 그 차익만큼 5억 차익만큼의 양도세를 매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과세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불복을 좀 해야 된다 그 다음에가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이런 유형들이 있죠 이런 유형들은 이제 또 이제 이 돈이 자식의 이 돈이 있잖아요 이 돈이 관원상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관원상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돌잔치에서 돈 받고 뭐 생일 때마다 돈 받고 그 다음에 결혼식 할 때 돈 받고 이런 식으로 관원상제를 이용하다 보면은 이렇게 축적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또 높은 이율의 예금을 갈아타고 또 주식을 사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10억인데 10억에 대해서 7억 정도를 내가 내 돈으로 만들 수 있었다 나머지 금액은 대출 받았다 하니까 네가 어떻게 해서 이 22살밖에 안 되는데 7억을 가져야 이런 경우가 있었죠 실제로 제가 이제 국세청에 있을 때도 이 사건이 저한테 저희 과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걸 전부 다 증여서라고 하면 야 증여자가 누구냐 증여자 수중자별로 전부 다 과세를 해야 되니까 행위별로 또 과세해야 돼요 행위별로 그러면 네가 이걸 전부 다 찾아서 증여세 내놔봐라 이렇게 하니까 못 내놓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 파고들면은 과세관청이 불리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인용하고 과세첩은 취소시키고 끝났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친밀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 온 것은 이거는 상당히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경제 수업을 시키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해외 펀드를 이용해 가지고 푸드옵션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대기업 총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사망을 했어요 아버지가 회장이 사망을 하니까 여기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이 있고 여기는 회장이 있고 그러면 회장이 사망을 해 가지고 자식이 이제 상속을 받는데 그러면 이 상속세를 어떻게 내느냐 이 둘이 이제 선물옵션을 하더라고요 선물옵션을 해 가지고 선물옵션을 둘 중에 하나가 이익을 보는 거래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이 손해를 보고 자식이 이익을 봐 가지고 그 받은 이익 가지고 상속세를 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기는 되는데 문제가 돼 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걸로 해 가지고 하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당시 대표 그 행위를 했던 이 사람은 이제 업무상 배임으로 이제 교도소 갔다 왔는데 갔다 오시고 나서는 승중장구를 해요 또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큰 그물에서 노는 사람들은 씩 웃고 그냥 해요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40억 60억 이 정도 있는 분들이 이제 밤잠을 못 자고 가시지 이런 분들은 뭐 씩 웃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덩치가 크면 클수록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좀 그리고 또 옆에서 이렇게 돈 주면 알아서 딱 전문가들이다고 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뭐를 해 주는 거니까 돈 주면 뭐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뭐 조직도 돌려 버리는데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면 또 자기 이제 주식 양도가 있는데 주식을 양도 해 놓고 나서 아 이게 나중에 들켰어 들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약을 취소 아 그거 우리가 합의 해제로 취소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합의 해제 했다고 아니 그러면은 뭐 증여해 놓고 나서 3개월이면 반환을 그때 3개월 지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합의 해제도 이렇게 당사장은 합의 해제도 잘 인정을 안 하는 판인데 근데 나중에 보면 뭐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가 안 되는데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다 해 가지고 아니 조세 심판원이 자기가 스스로 그런 결정을 내려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 그 검색을 한번 내가 법과정 할 때 아무리 해 버려 해도 그 자료가 안 나와요 조세 심판원에 그 사건 번호를 넣어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감사원을 통해 가지고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뭔가가 불리하겠다 하는 거는 안 드러내요 법원도 마찬가지고 조금 예민하고 사회적으로 뭔가 이슈가 될 만한 사건들은요 공개를 안 해 버려요 안 해 버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안 해 버린다는 게 아니고 안 해 버리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형평성 과세 형평성 내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서민들 이런 그냥 선량한 시민들 한테만 적용되는 거고 특권계급이라든지 특권계급이라든지 지배계층이라든지 새로운 지배계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형평성이 없어요 우리가 뭐 남이가 네가 왜 네가 나를 건드려 막 이런 식이에요 어디 함부로 죽으려고 그냥 막 이러잖아요 아니 피의자가 검찰총장한테도 큰소리치는 세상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세를 가지고 있으면 네가 어떻게 건드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부동산 절세 비결 아니 그 절세 비결 세금 절세 비결은 뭐냐 권력을 가지면 돼요 권력을 권력을 가지면 아니 조사하지 마라고 하면 조사가 나와야 뭐 적출이 될 거 아닙니까 조사가 안 나오게끔 해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큼 좋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권력형 게이트라는 게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당대에는 절대 드러나지 않죠 세월이 지나야만이 정권이 지나야만이 뭐 나타나는 것이 게이트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뭐 세금 그 재산 빼돌릴 사람들은 다 빼돌려 외국으로 한국에 있는 재산 이쪽에서 해가지고 다 이렇게 외국으로 도망가고 중국이라든지 이런데 외국에 일본이나 미국 이런 데다가 다 재산 빼돌려 캐나다 이런 데 빼돌려 버리면 거기서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징수 못 하죠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권력을 가지든지 아니면은 돈을 용을 쓰는 거죠 용을 써 가지고 조사하지 말아달라 조사하더라도 내 거는 눈 감아달라 뭐 이게 가장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나라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무슨 공무원한테 뇌물을 먹여 그러지만 가만히 보십시오 옆에서 아 내가 힘써서 이런 옆에 세무대리인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힘썼으니까 그 정도 된 거야 내가 힘쓰면 돼 막 이런 식으로 그거는 그러면 국세청 직원들이 아직도 뇌물 먹고 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말로는 근데 국세청 직원이 무슨 뭐 공무원이 아무리 간이 큰다 한들 그렇게 아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안 합니다 진짜 이제 거물들이 한 번 뭐 그 성층권 사회에서는 또 결이 다 틀려요 조직이 노는 물이 다 틀리니까 지금마다 노는 물이 틀리기 때문에 그걸 알 수도 없고 또 이 중앙에 있는 청하고 지방에 있는 청하고 틀려요 그 지방 공무원 지방의 세무 공무원들하고 그러니까 다 그게 결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 세세한 거를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조사라는 것이 일단은 눈 감아 달라고 하는 거니까 눈 감아 보면 모르죠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가죠 죄책기간 지나가 버리는 게 가장 좋은 절세 비결이 그거를 할 수 있느냐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돈 달라고 해서 잡히면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또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항상 존재한다 그런 리스크 부담하면서 이제 절세 하시는 것도 상관이 없죠 누가 한다는데 뭐라 근데 걸리면은 나중에 이제 다 틀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부 같은 경우는 사업하다가 고가 주택을 샀는데 자기가 낸 세금보다 더 고가 주택을 샀어 그러니까 국세청이 당신 말이야 이게 세금 요만큼 내놓고 이거 어디서 났어 이렇게 해서 자금 출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나마 그것만 해도 양반이에요 국세청이 그렇게 나오면 그냥 어떤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 너 자금 출처 어디서 났는지 보자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그동안 너가 나한테 낸 세금이 100원인데 너가 그동안 가진 재산이 200원이네 그러면 너 세금 탈루했구만 하면서 증여서 조사로 나왔다가 또 종합소득세 조사 나오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제가 유일하게 그 사건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금 출처 조사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세법상에도 없는 용어가 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나왔다 이거 아니면 또 종서세 갔다가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국가권력이 조세권력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항상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 게 최고의 절세 비결은 세무조사 안 당하고 과세처분 안 당하는 게 비결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줄 것 줘버려라 이런거죠 줄 것 줘버려라 하면 뭐 어떻게 그러면 그게 무슨 절세 비결 아니 그러니까 미리미리 줄 때 주고 다 그러는 거죠 미리미리 줄 때 줄 때 하는 것이죠 세법상 정해진 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전에 그러니까 미리미리 안 주고 움켜쥐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 돼 가지고 이제 사망 시점에 병들고 그럴 때 움직이려고 하니까 벌써 늦죠 죽고 나서 이미 죽고 나서 상속세 신고하는데 무슨 절세 비결이 뭐가 있어요 거기서 나가봐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뭐 절세를 시켜준다고 상속세 적게 내줬다고 상속세 성공 보선 내놓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증여서 또 닥쳐 가지고 걸렸는데 아 내가 이게 적게 내줬고 했다고 성공 보선 내놓으라고 나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품을 많이 불렸던지 정작 과세는요 국세청 과세는 과세할 것만 하게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국세청장님이 내 영상을 보더라도 내 말에 이게 토를 달 수가 없죠 국세청이 과세 처분할 것만 하는 거예요 조세법률주의니까 부실 과세하면 안 되죠 부실 과세 안 하려고 국세청이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국세청장님이 될 때마다 국세청 개혁의 핵심이 부실 과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만큼 해가지고 이거를 이거는 거품일 뿐이에요 이게 부실 과세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다고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걸 가지고 앞서잖아요 벌벌벌 떨잖아요 그러면 옆에 와가지고 세무대리 내가 이거 거품 다 거둬줬다 그러니까 거품을 거둬준 것까지 물을 실제로는 과세는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걸 뻔히 아는 거 저 같은 경우는 뻔히 알죠 거품이 있으면 불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황당한 거품은 확실하게 불복하면 그거 왜 과세 처분 인용 다 취소시킬 수 있죠 애매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고 내가 이제 좀 뭔가 불리한 부분이 있을 때가 이제 그게 때는 고개를 좀 숙여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품 같은 경우는 다 뺄 수 있다 이거예요 불복으로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아 성공보수의 기준으로 삼아요 이걸로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얘기해서 이렇게 조금씩 빼는 거를 가지고 이게 우리가 과세를 정식으로 해야 될 영역이라면 이거를 빼는 거를 가지고 성공보수를 삼아야 되는데 이 거품을 빼는 걸 가지고 이게 성공보수로 삼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가 세정현실에서 의외로 많아요 그런 식으로 상담 오고 또 이것을 어떻게 손해배상 해달라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오면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편법 증여는 편법일 뿐입니다 그리고 적출되면 나중에 100원 낼 거 200원 내고 그러는 거예요 또 이제 나중에 또 조세범으로 몰려 가지고 형사처벌까지 받고 그렇게 됩니다 뭐를 하실 때 귀는 두 개잖아요 누가 이러라 하면 이쪽으로 한번은 상담을 한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절세 비결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험이 많고 사례를 본게 많기 때문에 상담을 한번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